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타이밍 아닙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은 아주 흔한 말을 합니다. 주식 거래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욕심낼 때는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야 한다. 참 많이 들은 것입니다.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것이 워런 버핏의 타이밍입니다. 짧은 기간에 떨어지면서 사서 조금 오름도 팔고 이러한 타이밍이 아니라 크게 보면 당장의 짧은 시간에 주가 등락을 맞추려는 타이밍이 아니라 길게 보고 강세장과 약세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승장과 하락장 중에 어느 타이밍에 투자를 해야 성공할까?입니다. 머리로는 가능해요. 그렇죠? 강세장보단 약세장에서 매수를 해야 성공을 하죠? 머리로는 가능한데 행동으로는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2차 세계대전 이후 77년간의 역사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의 인생 평균 시간 아니겠습니까? 한 85, 6년 되겠지만 77년이면 웬만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77년 역사 중에 약세장은 14개월간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세장 기간 동안에 무려 36%나 알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의 약세장이었고 올해 2월까지 약세인이라 그러면 약세장의 평균 17년간의 약세장 평균이 14개월에 도달합니다. 2월 말이면. 그래서 이번 약세장은 더 평균보다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강세장은 그보다 약 5배나 긴 69개월이었습니다. 그 69개월 동안 193%, 200% 몇 배죠? 3배의 수익률을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세장의 14개월을 견뎌야 69개월, 약 70개월의 강세장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작년부터의 이 하락장, 약세장에 투자 중인 사람들입니다. 제가 인내심, 끈기,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에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인내심과 끈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누구를 막냐고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조사한 결과예요. 거기에 따르면 한 명의 고객을 찾아간 뒤에 실패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48%라고 합니다. 두 명의 고객을 찾아간 뒤에 실패해서 그만둔 사람이 2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실패했지만 세 번째까지 찾아가서 성공을 해서 계속 그 일을 한 사람들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한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 살지 않아요. 제가 쉬운 이 비겁으로 말씀드렸죠. 열 걸음, 인생 열 걸음 중에 한두 걸음, 두세 걸음 가고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제인가 말씀드렸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스타트했다가 갈수록 수원, 오산, 안성, 천안, 대전 감염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떨어져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세일즈맨 협회에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원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했다가 도중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공한다고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주 지식이 많아.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텨야 합니다. 인생 성공은 인내와 끈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지식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사회적으로 성공하잖아요. 대표적으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면전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학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신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신문대학.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 중에 모든 신문에 광고까지 일면부터 맨 마지막 면까지 광고까지 다 읽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농담쪼로를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사람입니다. 꾸준히 지속하는 거? 아유, 이렇게 쉬운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일 때는 비교적 쉽게 그 시간을 버텨냅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 행동에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에요. 어려움과 맞닥뜨렸을 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유, 그만두자.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어. 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실패라는 표현보다 그냥 일반,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칩시다. 평범한 일반인과 돈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사람들, 많은 돈을 번 이 부자들, 이 차이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있는 것입니다.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에도 이것은 그대로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생각만큼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 일이 바로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우리 주식으로 보면 20년, 21년 주가 막 오를 때는 아니, 누구든지 장기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피델리티, 마지나 펀드 운영한 사람,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어요. 아, 피토리치. 피토리치가 그러잖아요. 나는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 않습니까? 말한다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이거? 나 얼마든지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만두고 오래 견디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버티기예요. 생각이 참 쉬워요. 행동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또 버티기입니다. 생각만으로는 가장 쉬워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가장 어려워요. 그게 바로 인내, 끈기입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대부분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극소수만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식투자의 빚대에서 본다고 해도 장기투자? 말로는 누구든지 쉽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만큼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번 작년에 약세장 기회에 우리 신림가족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입니까? 일부는 떨어져 나갔겠지만 이분들이 장기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 국내 개인투자자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장기투자로 성공하는 그러한 설레가 될 것이로 저는 믿습니다.